제가 좀 좋은 남자를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만큼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저는 좀 약간 로또 당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어릴 때는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을 찾아서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야 막 이렇게 좀 아등바등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아요. 남자친구가 생기면 막 잘해주고. 내가 막 나를 고쳐서 나를 바꿔서 내가 저 사람한테 맞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. 부질없음을 느꼈나? 네네, 그렇죠. 부질없어. 상처에 막 냄새가 나. 몇 번 뒤였어? 많이 뒤였다. 잘 고쳐놓으면 또 어차피 내 거 아니야.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. 네, 좋은 기분 좋겠다. 언니 상처가 많으시네. 아니 근데 그게 다 되게 좋은 지금 원자재로 다 쓰이고 있고. 원자재로? 좋은 재료. 고쳐 그럼 다 있잖아요. 복술때도. 그래.